야 그게 영화야? 기가 막힌 걸로 구워준다 내가 뭘로 인마 그런 영화 응? 이거 웹툰 나 이제 어떻게 하지? 나 시나리오 어떻게 할까? 이제 이틀 남고 새끼야 뭐 어떡하려고 해요 강욱일 교수님한테 가보든지 그 반 시나리오 공장 수준이잖아 무슨 시나리오가 안 써지지? 시나리오는 쓰는 게 아니야 뭔 소리야 그게? 바꾼 우리가 사는 현실이 더 픽션 같을 때 있지 않나?